그러면 두 명이서 같이 하나의 코딩을 합니다. 어쩌면 혼자 두 명이서 하는 데 욕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세기에서 이거 하고 밖에 없어요. 같이 하는. 그래서 제가 번역해가지고 제가 학생들에 안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부모님의 실시간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보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코딩을 알려주려고 같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코딩을 즐기고 있어요. 이게 홍콩의 건데 성과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 대인별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샀어요. 오류관, 전체가. 그래서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벌써 끝냈어요? 잘했습니다. 선생님 하실 때 아주 잘한 것 같고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을 끄고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느낀 점 세계평안을 위해 세 명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는 끄네요. 부모님 연속하셔야 돼요. 도서실로 디바이스 덮고 느낀 점 3명만 이야기합시다.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한 명 또. 시각생. 한 번 3번. 아주 재미있었다 한 명. 한 번 해야 돼. 긴장됐어요. 긴장됐다. 생일됐어요. 생일됐다. 잘 말했네. 그다음. 프리미엄지. 더 하고 싶다. 나중에 수업시간 많이 할 거예요. 홍래영 학생. 혼자가 최고다. 살다 보면 혼자가 최고일 수도 있지만 같이 살아가는 운행이니까 가치도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불러야 돼요. 오세요. 자, 간장에 인사하세요. 과학교라 인사하세요. 저요? 감사합니다. 과학교라 인사하세요. 저기 오셨을 때, 혼자 떠나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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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모님이 안 온 친구는 부모님께 드린지 한 장짜리 편지 있으니까 그걸 챙기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모든 친구들은 부모님께 여기 영상 링크를 보여드리면 돼요. 고맙습니다. 주세요. 네. 끝났다. 이 파이썬는 안 빼고 갑니다. 잠시만요. 미안해요. 미안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먼저 끝낼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쉬리지가 더 많아지. 많이 해야 돼. 저기 앞에 선생님, 저기MYтесь 많이 보니까 희성스럽 acá잖아요. 고맙습니다. 고소실에서 하시면 되세요. 네. 내 쪽에. 잘 보고 반ibile. truth. 특. 何분은 난이 새 ten 여기 난이 Patriot 우리 너희 아빠 왔어? 응 우리 엄마가 바퀘다 우리 엄마가 바퀘다 시작해 우리 엄마가 바퀘다 우리 엄마가 바퀘다 나 그러게 됐어 이 subway은 이렇게 됐어요 많이 됐어 안돼 야 우리 끝나? 우리 엄마 그냥 끝나 안돼 안돼 나 지금 나가 아 왜 또 고맙습니다. 학생들 인사드리세요. 학생들 인사드리세요. 학생들 인사드리세요. 강민학생 엄마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세요 강민학생 엄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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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